고양이 굿모닝 암 굿모닝 브이로그 촬영 몇분만에 지금 위기에 방착했습니다 애동아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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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장 똥이는 오늘 뭐 먹으실래요? 똥이 오늘 뭐 먹을래요? 모르세요? 여러분 똥이님 오늘 뭐 먹으실래요? 똥이 오늘 뭐 먹을래요? 모르세요 여러분 네동아 너 그루밍 좀 하면 안 돼? 네동아 너 그루밍 좀 하면 안 돼? 네동아 네동아 뭔가 했어? 쉬워야지 그러면 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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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이동아 이동아 이동이 응가했다 어쩐지 오늘 똥을 안 싸더라 이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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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가세요 오늘은 무지개를 노렸네 그치 차라리 삭발하는 게 어떠냐 물으신다면 뭔가 핏이 기기객의 맛조개 같아서 삭발은 나란 듯 사과에 도착해 수제2 2개 또 수제2 2개 수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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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제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